그 쿠스쿠스, 안경 원숭이, 살라크, 쿠스쿠스는 진짜 찾고 싶었어요, 제가. 쿠스쿠스. 어느 곳에 많이 있나? 좀 더 가야 되나? 더 들어가야 되나? 위에, 어디 위에 있을 것 같은데? 어? 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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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? 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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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뭐야. 원숭이가. 나 나온 줄 알았어. 원숭이 뭐라고? 나 진짜 나온 줄 알았어. 아, 진짜 가르쳐. 원숭이 소리 되는 거야, 지금? 어? 네. 친구들을 배워봐봐야지. 주야, 계속 불러. 쿠스쿠스, 쿠스쿠스. 어, 진짜 그 소리 나니까. 진짜 정글이 온 것 같아. 그쵸? 어? 왜요? 어, 뭐 있어, 뭐 있어? 어? 주야. 아깐 이걸로. 우와. 대박, 동그리 봉투야. 누가 먹었어? 우와. 누가 먹었잖아. 우와. 이거 드신 거 아니야? 이게, 이게 그 산락포트. 아니, 거 아니야? 파인애플이 달려있는데 한 입을 베어먹은 거야, 누가. 원숭이겠구나. 짐승이 이렇게 한 입을 베어먹은 것 같은. 어? 야, 이거 잘하면 안경 원숭이랑 쿠스쿠스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. 원숭이가 다 먹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? 쿠스쿠스가 다 먹고 도망갔나 보다. Roh. 으. 무.